여러분들이 지금 저희에게 실버버튼을 선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10만원에 실버버튼이요? 실버버튼 아니야? 솔직히 결혼... 난 좀 이게... 결혼 소식을 알고 실버버튼을 받고 와 근데 진짜 개 멋있을 것 같아. 실버버튼이 뭐냐면 구독자 10만 되면 실버버튼을 준대요. 29명 남았대. 그 노래 틀어! 그 노래 틀어! 랑이 이마! 치지마 치지마. 두빈두빈두빈두빈두빈두빈두 우와 구독자 10. 나 떨려 나 떨려 지금 해놓을까? 24명 여러분 태림날에 검색하시면 나태커프에 나태커프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거든요. 앞으로 계속 우와~~ 앞으로 저희 꺼 신기하다 영상 계속 계속 쭉쭉 올라올거니까 많이 많이 구경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와~~ 모든 낱낱이 ㅇㅇ이다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다워하지 진짜 기도하자 기도하라 10초 만세 자식 9 8 7 6 7 8 8 9 10 10 10 10 10 10 10 10 2 10 이제 시작할까요 형님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wirklich 힘들었는데 진짜 10만원 보는데 투너바 진짜 인정? 아 진짜 뽀뽀해라 볼에다 뽀뽀해라 우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키스 같은 거 해도 돼요? 무슨 방송에? 그건 안되지 나야 뽀뽀하라 나야 다가올나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나? 끝이가 행복하네 행복하나 개꿀 우리만 믿어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? 공기 마시는 거 여러분 어쨌든 저희 4월 8일날 또 촬영이고 그리고 6월 10일날도 촬영이고 그전에도 촬영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들 유튜브랑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이렇게 쉬는 일 없을 거예요 정말로 드레스 입는 거 내가 나한테 뭐가 제일 예쁜지 여러분들도 봐주셔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? 여러분들이 저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? 아닌가요? 10만 공약 뭐 없으니까 결혼하잖아 더 한 거래? 더 할까 뭘 더해? 뭘 어? 아니 그러면 공약 여기서 한 번 더 갑시다 10만 걸었으면 10만 했잖아요 이번에 몇만 딱 하면 20만? 20만? 크게 크게 걸어야 된가요? 20만뿐 20만뿐 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? 네 한 생명을 어? 10만으로 10만 무조건 그래 멋있죠 근데 임신을 만약에 이제 구독으로 임신을 그럼 이름을 2구독으로 해야 돼 진짜 20만 이혼이라는데 사람들이 아 결혼식 가면 울면 이상하지 이혼은 아니지 어? 아니 20만되면 뭐 하지? 미신이야 미신이야